가슴 운동을 시작해봅시다 월요일 공룰 가슴 따로 몸 안푸셔도 괜찮습니까 이걸로 몸풀어야지 6장 6장 아 오늘 혹시 저번 가슴 운동이었나 저번 어깨 운동이었나 그 영상때 우리 수용이가 저한테 극딜을 박아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6장을 드는지 못드는지 근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보조받고 6장 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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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조 받고 8개까지 하신다고 아 6개에서 8개 정도 할 것 같다고 했지 일곱개 딱 일곱개로 아이 6장 한다 한다니까 나 형이 많이 해봤다니까 많이 아니고 해봤다니까 제가 댓글 봤는데 6장 한번도 못봤다고 그러니 나도 그거 딱 댓글 보고 아 나도 스스로 착각했나 생각 들더라고 아이 그래 설마 착각할게 따로 있지 오케이 이렇게 6장 야 선수들이 4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 1 rm 을 착각하지 않잖아 맞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그 개념 아니야 4 내가 설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치프레스 뭐 150 인데 입에 끈다고 거짓말 하지 않을 거 아냐 근데 진짜 한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내기 할래 내기 말입니까 딱밥 맞기 아 그거 너무 약해 기싸대기 존나 쎄게 맞기 아 제가 제가 대표님 뭐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진짜 분신의 힘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한대씨 한대씨 뒤끝이 이거 우리 이거 막 요즘에 하잖아 이거 네 밥싸워맞기 뒤끝 없이 넌 좆됐다 진짜 너 형 손 니 얼굴 다 감싸고도 남는데 아 우리 수드래곤이 지금 나를 포지션 맞추게 만드네 납땐 그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막 막 오는 것 같지? 아니야 아니야?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? 네 아 Update 3장에 가볍지 이 머신이 한 4장 정도 돼야 확 무거워지지 이번 세트는 몇 개 하십니까? 이번 세트에? 네 한 개 한 개요? 한 개 아니면 두 개, 세 개? 그래도 여섯 개 정도는 왜 너 뺨 따고 털릴까봐 지금 쫓았어? 네 내가 슈퍼비스트 팔꿈치에 보호대의 힘도 받아서 정확하게 세겠습니다 아니 형님 요즘에 프리벤치는 안 하지만 프리벤치 잘할 때는 그래도 160은 했어 그래도 무게를 너무 날리는 것도 좀 없어 보이니까 아 내가 평상시에 날리면서 운동한다? 미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는 걸로 아니 운동은 당연히 어 그게 자꾸 조건 거네 오케이 넌 잘 됐다 아니 어때 지금 물려도 돼? 네? 지금 물려도 돼 몇 개 하실 겁니까? 어 여섯 개에서 여덟 개 딱 여덟 개로 하는 거 어떠십니까?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일곱 개로 가겠습니다 일곱 개 아니 근데 보조가 없잖아 아 보조 이씨 그럼 보조 이씨 여덟 개 가십니까? 아니 몇 개를 하던 건 어쨌든 보조 받고 여섯 개만 하면 내가 여섯 개를 하면 너 어이 새끼 근데 오늘 생각보다 힘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형 현준아 형 보조 한 번 해줘라 내가 보조를 받고 이거 여섯 개에서 여덟 개를 하면 수용이 기싸다고 존나 세게 한 대 막 그래 수용이 가요 어 그럼 내가 너 때릴 수 있게 너한테 넘겨줄게 근데 보조가 또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적당한 보조는 해줘야지 적당한 보조 팔에 혈관이 올라온다거나 여섯 장에서 여섯 장 반 정도까지는 미뤘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야 쥬는 못 봤대 죽어도 못 봤대 그래갖고 여섯 장 반 join 일곱 장 반 하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헤헷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흐흐흫 이차 으으하 う하 네 일로와 카메라 넘기고 딱 25도 정도 이게 되시네요 죽어도 안된다는거야 빨리 사죄해 무릎 꿇고 한 장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꺼져 나도 가스라이팅 하네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하셔가지고 아휴 형이 기억이 있다니까 아까 말했잖아 선수들이 자기 원활에만 잘 안 까먹어 대단하십니다 무겁게 들면 뭐해 안 크는데 일단은 기사대기 한 대는 킵해 두자 언제든 나는 합법적으로 너 기사대기를 한 대 때릴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있는거야 오케이 15살 차이나는 동생한테 싸대기 맞을 뻔했네 내가 이쪽 둘 테니까 니가 이쪽 둘 때 같이 들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하나 둘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다행이다 저 이거 무효인데요 왜 무효야 이게 아니 이거 본 세트가 아니었잖아 아 이거 이거 다시 해야되네 이미 영상으로 증거가 남겼잖아 이거 편집하시면 안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아 이거 좀 아닌거 같아 그럼 아까 한 세트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은거야 현준쌤이 보조를 너무 잘해주신거 아니에요? 보조 안 했다니까 아까 진짜 한 다섯개 여섯개 정도에서부터 보조했을걸 다섯개 나 아이구 봐 하... 무겁네 어제도 운동 안해가지고 토요일도 운동 안하고 이틀 운동 안했어 바쁘셨습니까? 안 바쁘어 쉬시네 어 집에서 잠만 잤어 다행히 또 날씨가 비오고 해가지고 참 다행이었어 하루에 한 열여섯 시간씩은 잔 것 같은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지금 한 한 18일? 그면 안정말 그정도 된거 같은데 한 17일? 18일? 2주 넘었고 확실히 한 2주 정도 넘으니까 네 뭐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 뭔가 뭔가 뭐 좀 호흡이 편해졌다라던가 뭔가 좀 개선되는 상황이 느껴져야 되는데 똑같아 난 세달은 끊어야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? 형이 전에 한 11개월 정도 끊었었거든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네 그때 딱 1월일부터 해갖고 한 10월 중순까지인가 막 끊었었는데 그때 호흡이 좀 덜 찬건 느껴지더라고 한 3개월 5개월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큰 차이 못 느꼈어 사실 아 냄새를 좀 잘 맡아진거? 담배냄새 뭐 음식 냄새라던가 그런 냄새 같은게 좀 예민해졌던거 뭐 뭐 할까요? 자, 디클라인 아까, 디클라인? 오랜만에 디클라인, 오케이. 어, 지금 하고 계시네. 아! 딱! 그러면, 디클라인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, 플라이를 한 세 세트 정도. 원래 진짜 펌핑이 제일 극대화될 때가, 자기가 진짜 다루기 힘든 무게, 막 깔릴 때까지 역주로 했을 때가, 펌핑이 막 미친듯이 되거든. 딱 할 때보다도 하고 딱 내려놔서. 맞습니다. 내려놓고 한 300ml 마시고 나가고 딱 쉴 때, 푸어어 이렇게 올라오거든. 저 진짜 때리려고 했는데.. 어? 너 나 진짜 때리려고 했지? 네. 이 개새끼. 조회수 잘 나왔겠다. 조회수 막 한 10만 나왔겠다. 빰, 마지막으로 맞았을 때가 언제입니까? 기억이 없나? 한번도 안 맞아보셨어요. 많이 마셨지, 어를때. 진짜 많이 맞고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영상에서 처음 찍는 것 같은데요 어떤거? 디크라인? 네 아 그런가? 이 MTS 디크라인 머신이 되게 좋은 머신인데 잘 먹는 머신 중에 하나지 쓰기가 조금 어렵죠 어렵다고? 네 감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 고구마 잡으면 되지 미안해 너 진짜 받아줄 수가 없네요 너무 씨발 막 던졌다 이것도 편집하면 안됩니다 편집 안할게 아 좋겠네 이게 이 MTS 디크라인 머신이 되게 무거워 다른 머신 다른 프레스 머신들에 비해서 되게 무거워 인클라인이나 어깨 숄더는 좀 가볍거든 네 굳이 내가 그걸 줘야 돼? 제가 궁금해가지고 꿀팁이랄게 뭐 있을까? 어...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립의 위치를 낮게 잡는 거? 어... 어... 왕말로 디크라인이니까 얘를 딱 폈을 때 이 위치가 이렇게 명치해오게끔 네 끌어안는 느낌을 더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. 다른 플랫이나 잉클라인보다는 딥스. 딥스가 아래 구간에서만 놀면 쉽거든. 근데 수축할 때 끝까지 이렇게 증거금까지 개입시켜서 이렇게 수축한다고 하면 되게 어려워. 개수하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야. 그 생각하면서 하면 잘 되는 것 같아. 마지막은 드랍세트로 진행을 하고. 드랍은 절반. ih. 그의 인정 이해가 그만해 그의 인정 이해Bye男. 당신의 인정에되고 Within태구 lei에게 유명한 면에서 봤을 때 수축된 질 orientation 나섰어.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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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렉스 피트니스 문장 점에 포토 존이 없어요 몸이 막 잘 나오는 포토 존이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대회 준비하는 곳이 몸이 잘 나오는 것이 없어야 돼 그래야 선수들이 착각을 안 좀 자기 몸대로 나오는 곳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자연광 막 비추는 데서 자연만 비칠 때는 개떡도 그냥 짜면 다리 다 갈라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저 뿡 존나 처맞아 가지고 써내보면 시가 존나 좋아 막 이렇게 해갖고 무대 위에 올라와는 막 기름기가 막 주저히 흘러내리고 있어 막 개떡이야 내가 봤을 때 한 8키로는 더 빼야 돼 야 이것도 무겁네 어 형 어 으 푸헣 으흐 으 으 으으 아써 아 하 하 한 샷도만 삽시다 와 아 오 오 으 으 으 으으음 으 으 끝 아 이거 플레이 너무 가볍다 살 빠졌어 한 세트만 더 하고 끝나고 뭐 해야 될까 끝나고요? 팔 운동 할까 2두로 할까 3두로 할까 3두 3두? 네 3두 다음에 팔 운동도 한번 영상으로 찍으십니까? 팔이 하도 얇아가지고 얇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3두 힘주고 있어서 그랬는데 티 안났지? 네 살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어깨뽕도 약간 요렇게 올려가지고 3두 딱 장두에 긴장을 유도하고 있어 지금 저 앞에 거울로 되게 좋아 보이잖아 되게 상금 노하우거든 힘 안 준 척 힘주기 o o o 가슴 운동은 간단하게 한 40분 45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잘 넘어갔어요 제가 이걸 잘 킵해 줬다가 나중에 수영이 귓방망이 풀이는 컨텐츠 하나 닮도록 하겠습니다 잘라